빅뱅 메이드 월드 투어를 시작해 2015년부터 저희 빅뱅은 빅뱅 메이드 월드 투어를 시작해 13개국 그리고 32기도시 그리고 150만명의 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계신 빅뱅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도 당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빅뱅 5명 멤버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빅뱅 메이드 투어 그 파이널 대한민국 장치제도 연기장에서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곳에 오신 빅뱅 여러분들 70으로 환영합니다 아 정말 시작은 안깝게 됐어요 아 이거 두 개는 그런 건 뭐예요 시간은 안깝게 됐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굉장히 그 특출한 MC같아요 지금 아는 이미 3월에 이미 지났어요 거의 한 72회, 74회에 공연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고 있죠? 네 정말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 배운 거 같은데 좀 MC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쵸? 네 지금 네이버 V앱에 생중계되고 있고요 팬분들과 함께 팬분들과 함께 중국에서도 생중계로 오늘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큰소리와 이번을 맘껏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점! 네 네 자 그럼 바로 네 바로요 바로요 이렇게 갑자기 흩들어오네요 바로 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태양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그죠? 네 1년 전에 메이드 투어 콘서트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고